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 중에 화가들이 많이 다루었던 다잇과 골리앗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작품으로 가장 아름다운 남성의 몸매에 표준이 되는 조각입니다. 다비드와 다잇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 인생작품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피렌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 작품입니다. 피렌체의 정권이 1494년에 바뀌게 되어 새로운 궁전을 장식할 조각이나 그림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피렌체의 대성당에서 사용할 대리석이 있었는데 원래 4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조각이 시작도 못해서 시에서 미켈란젤로에게 1501년에 조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크기가 애매모해서 시작도 못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1504년에 만든 조각이 다비드 상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피렌체 시민들의 힘과 용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너무 뛰어나 피렌체의 백기호 궁전 앞에 전시했었습니다. 지금은 회선을 막기 위해서 아카데미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라는 사람이고 다윗은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형들이 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다윗에게 형들에게 곡식과 빵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군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힘센 거인 장수로서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막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 나와 일대일로 싸울 자를 골라 내보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죽이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심부름 왔던 양치기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당시 왕 사울에게 나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합니다. 왕은 넌 아직 어리고 골리앗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다. 너가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 합니다. 다윗은 저런 양을 물어가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 상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가복과 투구를 주지만 그것을 입어본 다윗은 너무 무겁고 거추장하여 가복과 투구를 그대로 두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거인과 싸우기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어서 나와라. 내 몸을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쓰러뜨리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다윗은 골리앗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적당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돌 한 개를 꺼내어 물매에 넣고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날아간 돌은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에 다가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잘린 목 머리를 끈으로 묶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기원전 1030년부터 기원전 97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군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됩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화가로서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마음속에 화를 갖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많았던 화가입니다.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어 감옥을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타록하여 몰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 교황님에게 편지를 써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여 로마로 가는 중에 원인이 확실하지 않게 운명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목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정을 보면 승리자의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자른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다윗으로 표현했고 현재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그렸다 합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겸손히 오만을 이긴다 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지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느님의 아들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구의학 성경 다윗과 골리앗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